아 편지 읽어보라고? 브로나 음모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자 아 이정도면 오케이요 알리노의 뉴 오더 조로 순회재판관 우리 뉴 오더는 계획의 제2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필요한 3명의 표적에 관해 진척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러 내게 이 일의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이미 갈등의 시작이 퍼졌다 스톰콜록군의 분쟁 때문에 돼지같은 황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북쪽으로 진군하겠지 그 후에 우리는 이 섬을 장악하여 제3단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과 암살자를 고용할 수 있겠나 자금은 문제가 없다 전력으로 배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중의 표적을 니 변덕으로 계속 살려두겠다면 넌 솔루스드의 행진에서 그녀에게 해야할 일을 해야만할 아음 것이다 조로아 너를 신뢰하고 있다 계획이 이뤄지면 곧장 군을 점거하라 그리고 본래 우리의 것이 될 것이었던 것을 지배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실패는 선택이 없다 알리노 만세 틸라가 계속 나오죠 이름 좀 두 글자였으면 좋겠어 기억하기 쉽게 음 아 우리 수상척게 들리는데 여성은 침략할 속셈이야 틸려스 장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잠깐만요 됐다 여성들의 목적은 스카이림이 아니야 타이투스 황제가 북쪽으로 진군하는 걸 노리고 있는 거야 아 네 생각은 안지에게 돌아가야겠어 이 지도를 가져가서 뭔가 놓치지 않았나 확인해 보자 자 아유 참 갈까? 장난 그만하고 보상 보상 내놔 이런거 말고 아 잠깐만 비켜봐 한 번에 가죠 여기서 그냥 이동해서 생각보다 맵 자체는 작았어요 이쁘러 나가야지 아 다른 진거 찾아보라고? 불안한데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템이 구리게 나오는데 뭔가 주겠지? 우리 시체를 원한게 아닌데 일어나서 좀 같이 다닐래? 적적하다 야 니 복수를 스스로 하도록 12레벨이다 안되지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편만 뻗은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드는데 나 없으신 녀석을 위해서 나 없으신 녀석을 위해서 건계를 좀 쓰자 와아 이 뭐 귀찮게 많아 아 아까워 와 너가 20레벨이야? 해치워 해치워 아 어우 튼튼해 나 더이상 너의 장비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 무겁다 이제는 이름있는 이름을 한번 훑어보죠 아 뭔가 안좋은 소리 들렸지 방금 우리 트롤이도 내 불꽃에 녹아버렸어 500원짜리 제 역할 했어 이정도면 만족해 흠 가 뭔가 싸울 마음은 있는거 같은데 문을 못여는구나 미개한 녀석 자부어어어 아 불 때문에 안보여 아 오우 저렇게 몸 대주면은 리그모호가 다 죽이지 제가 데미지가 얼마나 센데 이야아 이거 원래 이제 바닐라 무기죠 구하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못보셨을 겁니다 아 별로 못 또 한 세번밖에 못먹어봤기 때문에 동료가 갖고이셨나 일어나 일어나 쉴대가 아냐 싸워 그렇지 어이구 열일한다 야 이게 무슨 경우냐 잠깐만 잠깐만 바보냐 왜 들어가 있는거냐 일어나 뭐지? 아 들어가야돼 저거? 가져와야돼? 내가 굳이? 뭘 안가져 거미줄 때문인가? 뭐지? 뭐지? 무슨 경우야 이건 여기부터 하자 어차피 양쪽 다 할거잖아 아우 진짜 아퍼 아니 어디가 쟤 그렇지 잘했구요 별거 없었구요 좁은데서 세명이나 있었던거야? 아 나보다 너야 나보다 너 힐해지.. 아 야 일어나 아 가지말고야 아이씨 아 야야야야 자자자자자 그렇지 어 이거 질거 같은데 쟤 쟀나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어? 아 잠깐만 나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냐고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저 그냥 번개 화살이죠? 연쇄번개였으면 나도 말했을테니까 번개풀은 아니고 야 어디가 오는 길이 있었나 혹시? 아 여기 있었구나 잠깐만 자자자 가가가 정령음은 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약한거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무도 6 레벨이어도 그렇지 마무리는 내게 맡기라고 친구 우어어 가자 너무 쉽구만 아이 fi 아 다행이다 다행이도 읽는 건 하나다 가문의 갚우복제품 보자 데미지 좀 야 4.8 이야 꺼져 고객님 내려놔. 세뇌를 두개나 들고 있는거야. 기분나쁘게. 아 한장. 지하감옥 간수장이 일지. 블랙노새. 가로치고 블랙노새 해놨네요. 제수들은 우리가 블랙노새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모를거라 생각한다. 마르크는 그의 경험과 여의를 갖고 일을 했으니 만약 산적광부가 뭔가 알고 있다면 얘기했을 것이다. 레드가드 여자를 찾아온 얼빠진 알리키어. 아 이거 원래 이제 게스트에 있죠. 여자 찾아다니는거. 첩자가 아니라 환명됐다. 현재 아티팩트의 복제품은 이 밑에 보관되어 있으며 복제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자금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최근 새로운 아티팩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군사장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 나 기억날 것 같아. 이 검에 대한거. 큰일났다. 기억 안났으면 재밌게 했을텐데. 아이씨. 우리의 중노동보다 새롭게 발견된 제품 쪽이 더 가치가 있다고 환명됐다. 그나저나 마음이 아픈 것은 조로어에게 소녀의. 아 조로어라는게 뭔가. 어감이. 소녀의 처벌을 명한 것이다. 나는 세베로스에게 빠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 그러하다. 가져와. 떠들어봐. 데이드라의 특성을 지녔고 탈로스의 아물렛은 전신을 방어할 수 있어. 검은 무척 강력하지. 고맙게도 이거 하나밖에 만들지 못한 모양이지만. 어떡할거야. 전사였으면 내가 쓰고 싶었겠다. 나도 사실 언데드 소생시킨 다음에 이거 주고싶은데. 엄마 나는 전혀 몰랐어. 윈터홀드 대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 윈터홀드 대학. 윈터홀드 대학. 아직 그리로 갈 수 있니? 나 아직 안 막아. 이거. 못 가게 할라고 막아놨던 건가봐. 어 그렇네, 야 잘 막아놨네. 어. 오오 자수정이 나왔네? 자수정이 나왔으면 좋아 왜왜왜왜왜왜